저는 우리 이란님입니다. 우리 이란님은 노래 강사로서 인터넷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. 노래 강사 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란님의 첫 번째 곡 님이요 갑니다. 님이요 금방 서주세요. 출발합니다. 님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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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이 가시나요 뒷산에 저 봉새가 옆에 돌아오는데 가시여 떠나시여 어쩌라 어쩌라 가 아니 내 영혼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이 사랑 아주 귀찮아 살아가는 꽃은 또 내일이 님의 향기뿐인데 님이요 님이요 차라리 죽으려면 님이 없는 세상은 봉토가 우천지 내 사모하느님이요 아 내 님이요 그다 그다 님이 가시며 떠나시며 어쩌라 어쩌라 가오 아니 되요 못가오 나를 두고 못가오 그 사랑 담아 끼쳤네 가슴 가슴마다 여마리마다 님의 손길 뿐인데 님이여 님이시여 차라리 죽으라 아님이여 세상에 살아못하니 내 사망은 님이여 아님이여 아님이여 네 큰 박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